박서진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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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부가 정포합니다. 이름을 따서 길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고요. 박서진끼리 생긴 이유가 지금 오신 분들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독도일 심회는 가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팬클럽의 여무원이었습니다. 이번 사천시청에서 큰 결심을 해주셔서 우리 팬들의 여무원이었던 이 과제를 해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 팬들과 함께하는 팬들과 함께하는 팬들과 함께하는 팬들과 함께하는 팬들에게 한글자막 by 한효정